저수지에서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지금 막 물 안 빼는 데서 고기 되게 잘 나오네. 되게 잘 나온다는 큰 거 말고요. 작은 거거든요. 큰 거 잡으려면 오지 말고 작은 거 잡으려면 와야 됩니다. 여기 봐요. 6월 15일 어제 이 많이 잡아서 카톡 넣어주고 수달에게 지금 빼앗길까 봐. 수달이 등글등글 하답니다. 수달인데 빼앗길까 봐 또 미리 최여사인지 조합보고 해준다. 우와 시야에 좋다. 최조사야. 이거봐. 우와 최조사님 최고. 아마 내일 2박 하루도 하면 이거의 2배를 잡겠지. 수달 조심하세요. 수달이 또 훔쳐갑니다. 고마워요. 네. 군위권 소리집니다.